아 진짜 나래기 이거 어떡하냐 일단 한번 먹어보자 설마 죽기야 하겠어 아 왜 맵기 단계를 최고 단계로 선택했지 아 느순아 그냥 먹자 먼저 먹어봐 아 욕 나올 뻔했다 매우면 얼마나 맵다구 으아 왜 왜 너무 맵지 아니 생각보다 먹을만해 진짜 야 야 박지우 떡볶이 이거 안되겠다 떡떡 누나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든가 말든가 어 서연이 누나도 있었네 안녕하세요 어 뜨시가 안녕 뜨시가 누나는 안보이니 아 지우 누나 안녕하세요 뜨시가 떡볶이 좀 먹고가 아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야 니 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어 웬일 나 진짜 다 먹어 이거 맵기 가장 매운 단계인데 먹을 수 있겠니 맵지라 아 뭐야 나는 내가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 멋있더라 뚜둥 아 서연이 누나 저 매운 거 완전 잘 먹는데 뭐래 그럼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뜨시가 괜찮겠어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오 맛있네 웃기지 마라 이거 맛있게 맵네 야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아니야 두 달 전부터 식성이 바뀌었어 근데 이거 좀 더 매웠으면 더 맛있었겠다 뜨시가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나 아 좀 더워서 그래요 뜨시가 무리하지마 너 얼굴 엄청 빨개 아유 서연이 누나 물이라니요 저 매운 음식 진짜 매니아에요 매운 거 없으면 못살아요 아 그래 서연이 누나 매운 거 못 드시면 제가 라면 좀 맛있게 한 속 끓여드릴까요 어 정말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자 라면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서연이 누나는 이거 드세요 이건 제 거예요 청양고추 때려박은 거라 이건 말도 못하게 매워요 아 뜨시가 그거 엄청 매워 보이는데 야 김뚜식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저는 매운 음식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추냉이로 양치질해요 라면 먹을 때는 청양고추 3개 정도는 넣고 시작하구요 여자들이 매운 거 잘 먹는 남자 멋있다는데 하하 이게 뭐가 멋있다고 하하하하 그럼 먹어볼까 잠깐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음식 먹기 전에 원래 사진 한 장씩 찍는 거잖아요 하하하 우와 뚜식이 센스도 있네 그러게 나도 찍어야겠다 저도 한 장 뚜식이는 왜 찍어 저도 뚜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려구요 아 뚜식이 입하네 와 진짜 면이 꼬들꼬들하다 엄청 맛있어 헐 뚜식아 너 진짜라면 잘 만든다 최고 우와 뚜식이 중딩 맞아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다 하하 고맙습니다 지금 한 거 같은데 뭔 소리야 뚜식아 진짜 매운 거 좋아하는 거 맞지? 그 담명 진짜 좋아요 왜 근데 혀가 짧아진 거 같지? 야 김뚜식 너 혀에 마비 왔지? 아닌데 마비 안 왔어 하하 그래? 그럼 이 매운 떡볶이 좀 더 먹어 그냥 너 다 먹어 사랑하는 우리도다 고마워 역시 우리도다 얘 맵다 매워 맵다 안 맵다 다음날 뚜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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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왜 저 안 깨웠어요? 주말이니까 푹 자라고 어 웬일 저 먼저 씻을게요 어디 가? 하하 누가 보면 어디 안 나가면 안 씻는 줄 알겠네요 맞잖아 그리고 화장실에 뚜식이 있어 뚜식아 아침에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 거야 벌써 서른 번은 갔어 아 엄마 저 아무래도 엉덩이가 오늘 내일 하는 거 같아요 왜 저래요 쟤? 아휴 어제 매운 음식 많이 먹어서 설사한데 아하이구 그럼 그렇지 어제 그렇게 맵부심을 부리더니 아휴 좀 말리지 엄마 저 엉덩이가 사라진 거 같아요 그니까 매운 음식 먹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 서현이 누나가 멋있다고 아아 엄마 119에 전화해야 될 거 같은데요? 뭔 119에 전화까지 해? 아니요 뚜식이 똥꼴 불 꺼야죠 으이그 맨날 동생 놀릴 줄만 알고 아휴 엄마 아 아아아아아악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정말 엄마 엄마 왜? 니 엄마 안 죽었어 저 화장지 좀 으유 벌써 한 통 다 쓴 거야? 화장지 신집까지 다 썼어요 알뜰하다 알뜰해 아들 그나저나 점심 메뉴 좀 골라봐 아 저는 못 먹을 거 같은데요 속 정화시켜야지 아 네 아 자 메뉴 골라봐 불족발 매운등갈비 불닭 매울신주꼼 아 엄마 아우 뚜식아 엄마 시켜줘 아 뭘 시켜줘요 뚜식이 엉덩이 명예소방관 엄마가 불 꺼줄게 아 엄마 컷 입주가 좀 나아주네요